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관영 지사와 김성주 의원, 유이태 완주군수 등 20여 명이 국회의원 회관에 모여 오는 21일 발표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북을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며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를 전북에 이전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